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됐지만 서초구만 나홀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남구와 달리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주요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서초구 상승세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중공된 잠원동 아크로리버뷰 신반포. 지난달 24일 전용 78제곱미터가 43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전국가보다 6억 원 넘게 뛴 금액입니다. 반포동 대장주인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28제곱미터는 지난달 59억 원에 거래되며 지난해 3월과 비교해 16억 원이나 비싸게 팔렸습니다. 전반적인 거래 침체 속에 반포 신축단지 위주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서초구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3%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강남구는 0.02% 떨어져 3주 연속 하락했고 송파 역시 0.02% 내려 9주째 약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입니다. 서초구와 강남구 등은 상당수 주택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한 15억 원 이상이라 그동안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초구는 강남 상구 중 유일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있지 않다는 게 나홀로 상승의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와 함께 30년 이상 된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많았던 강남구와 달리 서초구는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거래가 많아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금리 인상과 매수 심리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 서초구도 결국 시장 흐름을 따라갈 것이라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다만 똘똘한 한 채의 집중 현상이 뚜렷한데다 반포주공 1단지 등 주요 한강변 재건축 기대감이 계속 반영되면서 집값이 크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주택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서울 아파트의 지역별 양국화는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